아빠, 난 클레오파트라해 안녕! 클레오파트라!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티미터집! 안녕! 클레오파트라! 나의 꿀! 아빠, 난 클레오파트라해 아빠, 잠깐만요! 아, 잠깐만요! 제가 마지막으로 안녕,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가능! 안녕, 클레오파트라!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티미터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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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뇽! 틀려! 틀려! 소중히 소중히 가는 부터였었지! 안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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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레오빠! 아니요! 아니요! 졌어요! 우리 둘 다 이겼어요 클레오파트라 인정 지금 아이들이 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 아니! 나이만! 하나! 아빠 무거워! 가만히! 자! 붙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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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턱 조금 내리고 눈 크게 뜨고 하나, 둘, 셋! 턱 조금 내리고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모래를 격파하지 말고 얘를 격파하라고! 얘를! 격파! 으아! 내 손! 마시멜로! 마시멜로! 이거 입어야 돼요 마시멜로! 야 이거 마시멜로 엄청 크다 이거 불 붙었다! 이거 못 먹은거야! 라임파 받고 완전 탔어요 아 뜨거! 내 손에 붙었어! 어 수순해요 인생!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13염차 마시멜로 구운 아빠 보다 잘 구워요 길장 길장 말이 2장이네 진짜 100장이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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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나 이거 성공해본 적 5번 밖에 없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길장 성공했습니다 길장 이거 먹어봐요 라임파 음! 너무 맛있어 아린이도 이제 아따라 우와 저게 다 녹았네 우와 음 완전 잘 됐다 우와 아빠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빠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빠의 특징은 작은 눈입니다 아니죠 큰 눈입니다 특징 2는 매부리코입니다 아니죠 똑부러진 코입니다 아빠의 특징 3은 콧구멍입니다 아니죠 작은 콧구멍입니다 그리고 4는 코털입니다 이런냐 뭔가요? 야 이건 개불이지 큰 땡팟 고 Pilot 비호 올리는데 샘尿 몇 프로팀 버거 보여줘 보여줘 맛있겠다 다운돼에 바로 상추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의외로 고기도 있다고 통고기였으면 좋겠다 신기하다 뭐야 이거 야채 다 먹었고 왜 이렇게 맛있어? 양배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진짜 잘 맛있어 스프레친버거 시어링도 들어있고 토마토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마늘이 다 들어있어 쇼악 우리 어디야? 한 번 노래 껴가지고 슈키가 아이 노래 완전 확 박혀가지고 안전요원 뭐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내려왔다요 테드롤까를 아니 아빠 알았어 나 죽을 뻔했어 알았어